전남 순천에서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유공제를 표창하고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순천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함께하고 함께 가는 차별 없는 어울림이란 비전을 담아 열린 기념식에는 순천지역 25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축하하고 기념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마음도 넉넉해졌고 이제는 서로 함께하고 존중해주며 장애인이라고 내 권리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한테 배려와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도 이제는 가져야 하는 성숙한 장애인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인권선언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장애인 복지 유공자 10명에게 순천시장 표창수여와 함께 장애인 인식개선 챌린지 캠페인 영상과 퍼포먼스, 우크라이나 돕기 특별 모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념 주간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순천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